. .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헬스 시간 블루 2에 마법 comb U2 레드입니다. lets think of absurd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하구요 이거는 윤납이랑 미쿤! 와.. 소드아트 세 명만 있고 이건 킨드레드 군대 있고요 얼마나 버틸지 4번쪽으로 아... 뭐야요? 이거는 추가 싸움 봐야 됩니다 킨드레드가 좀 쎄서 그냥 터졌죠? 그래서 어?! 이게 연이어 터지더라구요? 상사점은 다 썼는데 미드쪽에서 하나 더 지금 한 명 더 주면 돼 미신이 퍼블 오 3명 3명 이거는 그 파 자고 쪼개고 킬 킬 킬 만난 듯 누가 있냐 옆에서 쪼개고 반대쪽 가이드 오 위안시퍼가 진짜 오 전멸 음파 마무리가 에델이 마무리가 에델이 잡았어요 에델 잡았는데 킥키스도 살기가 손으로 가서 끝적으로 카드까지 에코넛 에코넛 이렇게 넓게 펼쳐졌다 하면 에코넛 자, 마오카이! 1대1! 네, 그리고 잘할게요! 그리고, 차버리고 넘어갈 생각은 미신! 그리고, 갔어! 와, 먼저 잡았어요. 먼저 잡았어요. 그러면, 퍽지가 와도... 퍽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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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재력이! 퍽지가! 퍽지가 없는 흐름으로! 여기서 반격이 딜러진을 봐야돼요. 아즈로루시안이 그래도... 타워가 힘이 들지네요! 트릭전사! 세명전사! 아... 전원생전! 와... 전원생전입니다. 진짜 잘 싸우네요. 그 대신 리신이 시간을 많이 끌었거든요? 이쪽은 에코가 시간을 끌었고? 어, 여기서 에코가는데 또 살아가면 어떻게... 그럼, 죽고! 으악! 지금 딜러진이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 아즈로루시안이. 지금은 FW도 피가 많이 빠져 둘이서 딜러진이. 죽고 빠졌죠? 네. 이즈리얼! 에덴! 에덴 카이팅! 저 둘은... 뭔가 모자라요. 뭔가 모자라요. 역부족이란 말이 어울리겠죠? 자... 정리될 죽고입니다. 참 잘 싸웁니다. 네. 자, 이렇게 넥서스 늦게 해주면서... 지진! 이 스포츠의 최악사 이곳 평안에서